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국지 생존법의 저자 안계환입니다. 저는 삼국지 책을 쓰기 위해서 국내에 나와 있는 한글로 된 모든 책을 다 읽어봤습니다. 삼국지에 관한 역사서, 그 다음에 분석서, 그리고 소설도 있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설을 재밌게 많이들 읽었습니다. 저는 그 삼국지의 내용 중에서 제갈량이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그 제갈량이라는 사람은 중국 역사 인물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제갈량은 어떤 방법을 써서 성공을 했고, 오늘날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이 되었을까, 그 행동 철학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제갈량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몇 가지의 알려진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삼국철회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적벽대전에서 승리를 공헌했고, 또 북벌, 육출기산이라는 사자성을 남겼죠? 그 다음에 실제로는 능력 있고 청렴한 재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제갈량은 군사적 역할도 했던 걸로 유명하죠. 그런데 군사적 역할은 소설에서 조금 과장된 경향이 있고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건 적벽대전에서 승리한 것이죠. 또 남방정벌이 있습니다. 오늘날 운남성 지역에서 남방에 흔히 말해 오랑캐들을 점령했던 7종 7금의 고사를 남기기도 했죠. 또 관중평화는 공략했던 북벌을 했었죠. 여기다 남긴 말은 육출기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용어는 죽은 국명이 산중달을 물리치다 라는 사자성어를 남기겠죠. 사실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실제 평가되기로는 군사적 능력보다는 이 사람이 가졌던 탁월한 행정능력이었습니다. 오늘날 서청성 수도인 성도에 가보면 진리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비단거리라는 뜻인데요. 비단거리는 제갈량 당시부터 비단사람이 총나라에는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국인 위나라나 오나라의 귀족들도 총나라 비단을 즐겨 썼다고 하죠. 그때부터 이 사청성 총나라에서는 비단산업이 아주 활성화됐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진리거리를 발견할 수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갑니다. 그만큼 제갈량이 일으켰던 비단산업은 총나라가 나중에 약소국이면서도 불구하고 위나라를 공략하게 했었던 아주 중요한 산업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제갈량은 엄하지만 공정한 법치팬가였다. 이 삼국치를 쓴 진수라는 역사관은요. 이 제갈량이 늘 엄정하고 공정한 법치팬가였고 또 청년결백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도에 뽕나무 팔백구루 메마른 땅 열다섯 이랑이 있으니 이것으로 생계는 충분하다. 그러니까 제갈량은 더 이상 재산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은 엄하겠지만 법치팬이 아주 공정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원망이 없었다. 이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군사적 능력도 있었고 공정한 법치팬가였고 행정가였는데 과연 이런 실제로 군사적 능력 그다음에 이런 관료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람은 성공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걸로서 이 세 가지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을 잘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군을 잘 선택했다. 세 번째는 셀프 브랜딩의 전문가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갈량에 남긴 키워드 중에 가장 유명한 건 삼고초라는 말이 있죠. 또 두 번째는 영안타코라는 단어도 있고요. 세 번째는 출사표라고 하는 중국 역사상 아주 유명한 명문장이 있습니다. 삼고초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유비가 세 번이나 고개를 숙이가 찾아갔다는 이야기고요. 영안타코라는 것은 영안 지역에서 죽어가던 유비의 탁구를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서 자기 후계 구도를 안정하게 했던 그런 것들을 영안타코라고 하고요. 출사표는 제갈량이 전쟁을 떠나면서 유비의 아들 유선한테 남겼던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제갈량은 사람들한테 가장 잘 알려졌는데요. 제갈량의 성공법 첫 번째는 결혼을 잘했더라 이거입니다. 삼국치를 많이 읽어보신 분들 중에서 제갈량의 결혼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사실 제갈량의 성공 방법 중에서 제가 첫 번째로 듣는 결혼은 제갈량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제갈량의 부인이 누구냐면 황씨분입니다. 소설에서는 황얼령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제갈량의 부인은 상당히 유명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갈량의 사실 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갈량의 장인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 아내의 아버지 황승헌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황승헌이라는 사람은 제갈량이 살았던 형주의 유명한 책사였고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황승헌은 형주를 다스리던 유표와 동서지간이었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황승헌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지역의 사회감을 쫙 고르다가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꽤 괜찮았다는 소문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자기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얼굴이 껌고 머리가 노랗다네. 혹시 자네 생각 있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제갈량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그 길로 혼례를 올리고 바로 가마를 태워서 제갈량 집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로써 제갈량은 어떤 상황이 됐냐면 사실 이 사람은 산동성 낭야 출신인데 전쟁이 나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삼촌이랑 함께 떠돌다가 지금 남양의 융중대에 와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던 사람이 있죠. 그러나 어느 날 황승헌이라는 사람 어느 날 황승헌이라는 그 지역의 아주 명사의 사위가 되고 더군다나 형주를 다스리던 유표와 처이모부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어쩌면 뒤에 이어지는 삼고 철회와도 중요한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제갈량의 성공법은 죽은 선택입니다. 자 제갈량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산동성 낭에 살다가 떠돌다가 그냥 농사짓는 공부하는 그냥 서생일 뿐이었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 제갈량은 스스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뛰어난 죽은 그 다음에 자기를 키워줄 수 있는 죽은을 선택하면 해야만 천하에 나가서 뭔가를 잃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죽은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 네 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자신이 살고 있던 땅 형주의 주인이었던 유표였습니다. 더군다나 유표는 누군가요? 처이모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표한테 가서 한자리 주세요 그러면 자리를 구할 수 있겠죠. 제가 이걸 미래 전망과 기용 전망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유표한테 가면 기용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미래 전망을 봤더니 유표는 평가가 그리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욕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천하를 평정할 만한 그릇이 안 된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제갈량은 유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주군 선택할 만한 인물은 누구냐면 조조입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미래 전망이 아주 박습니다. 이미 중원을 많이 섭렵을 했고요. 어쩌면 통일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조의 가장 큰 단점은 기용 전망이 불투명하다 입니다. 왜? 이미 조조 밑에는 수없이 많은 책사들이 있었던 거죠. 제갈량 같은 사람은 이미 차고 넘쳤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갈량이 조조한테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백번지 책사? 문간반 서생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 예를 들을 수 있는 게 제갈량과 같이 동무수학했던 서설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서설한 인물은 조조를 선택해서 가죠. 그런데 조조한테 갔더니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맡지 못합니다. 지역의 군수 정도는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조조한테 중요한 어떤 정책조언 이런 걸 할 수 없었다고 하죠. 결국은 제갈량이 조조를 선택하지 않았던 건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유비가 있었죠. 세 번째는 그 다음 네 번째는 손권인데 먼저 손권부터 얘기하면 손권은 미래 전망도 불투명하고 그 다음에 기용 전망도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 손권은 사실 나이도 당시 어렵고요. 그 다음에 강동 지역이라고는 조그마한 곳을 차지하고 있는 그냥 지역의 군벌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하를 차지할지는 누구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갈량이 형이 거기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용 전망도 불투명하다 이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유비가 남죠? 자 유비를 봤더니 우리 지역에 북방에서 남아한 그냥 군벌이 한 명 있더라. 그런데 그 밑에는 그냥 힘 잘 쓰는 장수도 좀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천하를 평정할 수 있을까? 잘 몰라요. 평가도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가진 게 너무 없어요. 미래 전망은 불투명하더라. 그런데 제갈량이 딱 봤더니 기용 전망은 제일 확실하다. 왜? 유비 밑에는 자기 같은 사람인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면 한 자리에 차지할 수 있고 내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갈량은 유비를 선택하죠. 유비가 찾아와서 삼고초를 했는지 아니면 제갈량이 유비를 선택했는지 그건 아무도 잘 모르죠. 그러나 결론은 제갈량은 유비를 선택했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군사적 역량도 발휘하고 총괄을 다스리는 유능한 재성으로서 역할도 하고 나중에 북벌도 하고 물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오늘날까지 중국인 역사 인물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이게 제갈량의 성공 방법 두 번째였습니다. 제갈량의 성공 방법 세 번째는 이겁니다. 저는 최고의 마케터 제갈량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제갈량이 마케터라고요. 저는 셀프 마케터라고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고초려라는 말은요. 실제 소설에 나온 게 아니라 역사서에 실린 말입니다. 역사서에 어떻게 실렸냐면 제갈량이 자신의 글인 출사표에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출사표란 게 뭐냐면 제갈량이 북벌을 나가면서 유비의 아들인 유선한테 올린 글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하 제갈량이 말씀드립니다. 선제께서 창업을 절반도 이루시기 전에 중도에 서거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일개 백성으로 남양에서 농사를 짓고 난세 구차한 목숨을 보존하고자 제후를 찾아가 영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선제께서 그런 신을 비천하다 하지 않으시고 황송하게도 몸을 낮추고 굽히시어 세 번이나 신의 초막을 찾아오셨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삼고신어초려지중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고초려란 말은 제갈량이 자신이 기록한 출사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비와 제갈량 간에 삼고초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갈량이 자신의 글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세상에 잘 알려진 거죠. 또 제갈량이 이런 출사표에 삼고초를 쓴 목적은 뭐였냐면 바로 유비의 아들 유선이 사실은 어리고 능력도 좀 없어요. 제갈량이 모든 걸 다 하죠. 그런데 자신은 유선으로부터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인물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했던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세 번이나 이렇게 찾아왔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삼고초려란 말을 제갈량은 자신이 쓴 출사표에 넣었기 때문에 세상에 잘 알려졌고 또 그것이 역사에 기록되었고 또 소설에서도 많이 알려졌고 우리가 모두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알게 된 겁니다. 여기서 저는 제갈량의 성공방법 최고의 마켓터 제갈량 바로 자신의 셀프 브랜딩을 할 줄 아는 제갈량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갈량의 성공방법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결혼을 잘했다는 것. 결혼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세상에 나가서 역량을 발휘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주군을 잘 선택했죠. 조조에 가지 않고 유비한테 갔다는 것. 조조는 말하자면 대기업이고 유비는 특허 하나밖에 없는 벤처기업이었습니다. 결국은 제갈량이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대화 발휘할 수 있는 벤처기업을 갖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세 번째는 셀프 브랜딩을 잘했다는 것.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주군한테 대접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세상에 잘 알리지 못하면 세상은 날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했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알리고 어필할 수 있어야만 세상이 날 알아준다는 거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애통해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나를 알아줄 것인지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 지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제갈량의 성공방법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